오늘의 게임 데모 로맨틱 이라고 하는 한글 패치가 안되는 게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하는 게임인지도 모르구요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이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면 좋을텐데 참 아야 하드 버트 이게 뭘까요 음 뭔가 왼쪽에는 걸 해야 될 것 같죠 마수로는 QWE ASD 방향키 스페이스바 뭐 지우기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요 어 이게 전가 보네요 움직이시네 오 아 뭐 캐오는건가 약간 뭐지 홀드 이게 뭐야 투 스피트 아 아 스페이스바 꿈놀어 잡히 가수와라 아 먹이는거구나 이렇게 야 이 다음은 쭉 내려갑시다 이 다음은 눈에 보이는데에서 채시를 해야 되니까 땅이 더 높아지는구나 내려갈수록 뭐였는데 없는거 보니까 위쪽에서도 쳐다봐야 되나 약간 위에서부터 좀 챙겨봐야 되나 이게 근처에 가야지 보이는건가 아 근처에 가야지 보이는거구나 야 왜 이렇게 움직이는거 이렇게 초상맞냐 어 뭐와 뭐온다 어이 씨바 미친놈이 공격을 해요 저 어떻게 막아 미친놈아 아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어 자 아 이렇게 해서 야 얻은걸로 다 수비를 하는거구나 잠깐만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음 뭔가 날 강화하는 것보다 이 기지를 먼저 올려놓는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기지에 대한 강화 이건가 나 얼마 있길래 나 돈 꽤 있지 않나 내가 얼마인지 안보이나 아 이것부터 해야 되나 설마 저거 어떻게 막냐 약간 해보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야 누가 자꾸 내 문 노크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이게 사실상 집을 놓아버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 집에서 안사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은데 야 저런 괴물들이 집에오면 집을 놓아줘야지 야 리모델링을 해주네 내 집을 집이 리모델링이 돼버렸네 어떻게 하는지 감은 알았는데 이게 너무 너무 일방적인 폭행인데요 아 가시를 두르는건가 설마 집안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게임 노말 오른쪽께 노말이네 오른쪽거면 해봅시다 뭐지 다른데 이거에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야 느낌 알았고 강화를 일단 해봅시다 그럼 일단 음 이게 공격 강화니까 내가 얼마인지 안보여주네 일단 이거 강화해놓고 출발해봅시다 다시 제가 보기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거 같아요 그쵸잉 왼쪽안에 아 괴물이 왔다 이건가 아 저게 괴물이 온거구나 그래서 좀 조사준 다음에 어 좀 빨리 와야겠네 이러면 어이 씨바 이거 존나 빠르네 계속 이거 아 이거 너무 금이 빨리 가는데 어라 이게 여기 하나도 없으면 안되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인거는 이게 두칸에 한 번씩 이러면 여기서 한 번씩 있는데 이게 뭔가 다른건가 어 지금 내 돈이 얼마인지 안보이니까 이거 야 왔다 야 그새끼였다 그새끼 자 조금만 천천히 야 개새끼야 조금만 천천히 와 이새끼야 이거 뭐 이렇게 빨리 두마리야 아니 양쪽에서 돌려드리네 아니 이씨 이 새끼들 이거 양쪽에서 지랄이요 야 피가 벌써 반피야 말이 돼 오이씨 이거 빅인데 아 아까 내가 먹었던게 그게 필요한거구나 지금 다른거구나 사실 약간 체험판 느낌으로다가 드릴을 강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단 말이죠 야 야 미쳤는데 강화? 야 이거 두 번을 뚫어? 야 이거 진짜 미쳤는데? 아 저 시간을 보면서 적이 오기 전에 미리 집에 와 있어야 되나? 그게 맞나? 뭐야 이거는 뭐 뭐 이상한 재화같은게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무거워 아이씨 버려 야 야 버려 야 큰것만 좀 들고와봐 야 뭐 왔나본데 큰거? 야 시발 쟤도 큰게 왔네? 야 집이 야 집이 야 집이 이상하다 이거 야 이거 집이 어이 두마리 있네 이게 뭘까요? 음 뭔가 왼쪽에 있는게 좀 더 회개니까 왼쪽에 있는걸 골라보죠 야 집이게 야 집이게 이 개스키들 이거 야 집이 헐었어 너무 헐었는데 집이 다음 못 버티겠는데요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됐다 저걸 한번 사보고 싶은데 고쳐지지도 않고 이거 사실 내가 먹은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내가 먹은게 뭐지? 진짜 뭘까 내가 먹은게 두번마리 뚫리는건 되게 좋네 사실 내가 시야가 좁아서 내가 얼마인지 안보이는게 아닐까? 괴물스키도 왔는데? 야 집 터지겠는데 이거? 야 뭐 저 스키들이 속도라도 느리든가 뭐 이렇게 존나 빨리 와가지고 이거 존나 치고 지랄이요 개스키들 이거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 그만해 이 미친놈아 그만해 이건 다음 라운드 진짜 봐야겠는데 이 정도면? 아니 이거 또 뭐야 뭔지 모르겠네 이상한거 좀 튀어나오지마 저거 뭐 이상한 액체같은거 뿐만에는 저 정수기같은거 또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뭘 가져와 뭔가 이게 좀 좋지 않을까 자꾸 집안에 뭐 이상한게 자꾸 생겨 뭐 이래 자꾸 음 저거 오는데 이제 좀만 더 파다가 집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미리 올라가 있는게 이 적이 오기 전에 좋지 않을까 이 새끼 어디서 중간에서 어디서 오는지 보고 온다 싶으면 그냥 바로 갈겨 지랄 하늘에서도 오네? 야 그거 상상도 못했는데? 야 박쥐같은 새끼가 있을 줄 몰랐지 이 박쥐새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게임이 이 시발 하드나잉도 되네 진짜? 너만 본다 하늘 나니까 약하겠지 그래 아 쟤부터 잡아야 되는구나 못 고치고 강화도 못하고 이거 그냥 뭐 존대라는 말밖에 뭐 할 말이 없네 이거 그냥 뒤지라는 말 말고는 내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아 아니 폭탄을 저같은 생각을 해야지 뭐 어디 팔 생각을 자꾸 해 왜 아 다음에 뭘 가지고 갈거냐 폭탄 먹어볼까 이거 게임 아니 게임이 존나 어려운데? 다시 왼쪽으로 해보자 내가 왜 오른쪽이 정말 어려운 모드였을듯 있어 3개 갖다놓고 음 이거부터 올리고 시작해봅시다 일단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야되니까 좀 확인 좀 좀 하면서 일단 다음엔 드릴을 좀 강화해봅시다 다음엔 드릴을 좀 강화해야겠다 아니 이거 빨리 닫는거 보니까 이게 하드모드인거 같기도 하고 난 대체 뭐가 어려운 모드인지 모르겠네 아니 힐 이 대체 힐 이 새끼는 되게 애물단지란 말이죠 이게 있는 이유가 뭘까 존재의 이유가 뭘까 이렇게 4개 짚고 짚가면 되겠음 되게 되는거 될거 같아요 약간 이 가운데 있는거 이렇게 고 같냐 고 그래서 강화해서 쓰읍 제가 보기엔 이거 이게 뭘까요? 아아 이것도 긁어야돼? 얼마인지 볼라면? 이건 뭘까 음 느낌이 약간 뭔가 폭탄이고 이게 약간 이거 좀 궁금하다 오 오 노다지다 노다지 오 한 번에 6개 들고 가 야이씨 지린다 곧 적이 오니까 어 뭐 강화됐는데 뭔가? 아 자동으로 준다 자동으로 야 야 기가 막힌다 자동으로 쏘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적을 멈추는 거 같죠 아무래도 7개 있으니까 내가 보기엔 다음 한통까진 좀 버틸 거 같단 말이죠 피가 얼마인지 나오게 하는 거 드릴 좀 강화해야 될 거 같은데 8개 모아가야 될 거 같은데 될 거 같긴 한데 6개 있으니까 2개만 더 있으면 좋을텐데 2개만 더 이건 원치 않았는데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이게 맞는 거 같고요 이거 존나 아픈데? 아니 진짜 하드모드네 아니 미친 이렇게 존나 온다 어? 뭐지 이건? 마치 보스전일 것만 같은 이 소리 이 싸느라고도 이 까칠한 소리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좋지 않은 소리 이거 아니 어지럽고도 이거 비명을 지를 거만 근데 이 소리 이거 야 이거 기고이트네 무섭다 너무나도 무섭다 왼쪽개 좀 더 궁금하긴 하네요 야 근데 드릴 진짜 빠르다 뭐냐? 야 아래로 더 갈수록 이거 야 이거 땅이 좋은데? 7개? 7개면 이거 강화 한번 더 이거 강화해서 적 오는 걸 좀 막아봅시다 빠르네요 저 새끼 저거 싸가줌새끼 이거 싸웁새 이 새끼 다시 5개를 들고 다시 올라가 봅시다 6개 음 6개면은 공격을 한번 강화할까 차라리? 차라리 공격을 한번 강화해봅시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아 확실히 드릴을 빨리 강화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아무래도 확실히 이게 좀 재화가 잘 벌리네 재화? 하여튼 뭐 이게 좀 재료? 잘 벌리네 이런게 좋네 확실히 야 빨리 붙어내 야 빨리 붙어내는데 이거? 아니 좋은데? 근데 집은 존나 피가 달았네 그냥? 근데 뭐 어쩌자는거에요 이거는? 아니 그냥 집이 허약 약골인데 집이 그냥? 뭐 드릴 한번 올리기도 전에 이거 집채룩을 좀 올려야겠는데 이거는? 4개 가져가고 일단 아니 집채룩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게는 왼쪽에는 캐주고 약간 약바른건가?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나? 아 이럴.. 어 드릴.. 아 좀 강화되는거구나 이 잠시 동안 아 이거 한국어로 버져때면 재밌겠다 좀 더 빠르게 파밍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짜빨 왔네 깜빡했다 깜빡 그래 잘 막은거 왔네요 이번에 아닌거 같기도 하고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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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오다 지지게 많이오긴하네 빠르게 가는게 이게 스피드가 생명이 아닌가 이 시간에 소중함을 느끼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이 들고 캐 어 더 아래로 걸어서 더 멀리 가네 뭐야 오케이 이거 들고 가 이거 아니 이거 하나 캐는데 벌써 애들이 오기 절반이네 이게 뭐야 이게 어 왼쪽에 있는거 더 궁금한데 아 설마 자동으로 올라가나? 아니 설마? 아니 진짜로? 저기까지만 옮겨놓으면 설마 자동으로? 그러면 이게 진짜 히트인데 어어 야 이거 개 느리다 존나 느리네 진짜 집 좀 올라가겠는걸 이거 나름 편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괴물들이 너무 빨리 와 무슨 뭐 하기도 전에 애들이 와버려 무슨 야 집 잘 막았다잉 아니 다음팔에 하나밖에 못 가져가는게 진짜 아쉽긴 하네 다음팔에다 맡기고 다같이 그냥 계속 들고 갈 수 있으면 게임이 진짜 쉬워지 점점 갈수록 쉬워지긴 하겠다 아 이게 확실히 무거운거 같은거 가져갈 때는 정말 좋겠는데 곧 오겠다 그 새끼들 또 오겠네 이거 저도 가야겠네 요지 조금 피 좀 쳐놓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쟤가 오긴 멀었으니까 오는거 좀 막합시다 어 이 새끼들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양동작전이 미쳤는데 이거 아 저거 강화하자 내거 좋은 생각인데? 이건거? 음? 아닌데 뭐지? 야 이걸 저 이걸 강화하면 되겠는데? 이건 뭐지? 나도 빨라지는거 굳이? 이제 좀 빠르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제대로 좀 캡하야겠다 얼마나 빠를라나? 그렇게 빨라지진 않네요 생각만큼 훙하고 올라가진 않네요 좀 했으면 오겠는데? 이것만 다섯개 갖다놓고 다시 저기 가야겠다 올라가야겠네 이거 하나만 들고 올라가자 온다 마크로가 쉬 오 센데? 아 뭔가 올거 같더라 그래 싸다 했어 이 와야될게 와야된다 싶었어 이 개새끼 이거 잠옷을 좀 없애야 되잖아 오 나이스 지져드립니다잉 몸을 따뜻하게 데워드려요 아 이 옆으로 갈수록 있는거구나 저거 넓혀서 이렇게 많아진게 아니구나 여기에도 좋은게? 아 얜 내려가네 얘까진 좀 많이 무겁나보네요 내가 들고 가야겠다 괴물 잡은지 얼마나 됐다고 또 괴물이 와 아니 뭐하자는거요 이거는? 장난하시는거요? 괴물이 또 왜와요? 왼쪽에 있는거 이거 좋아보이네 일곱개 다음엔 이 20개짜리를 사봐야되나? 어이씨 일곱개 더 모아서 이 부스터 이런거 사줘 좀 더 빨라야되니까 일의 효율이 뭔지 모르겠어 일단 다음 공교랑 막아봅시다 어 내가 진짜 세긴 하네 쳐맞이니까 기분은 좋지가 않네? 아니 뭐 당연하겠지 쳐맞이는데 누가 기분 좋겠냐 빠른데 공속이? 컷 블랙컷 블랙컷 먹고 가자 이 일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조저봅시다잉 지금 일 때 좀 빨리 캐노면 이 지금 저 버프를 얻었을 때 좀 빨리 캐노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안날 줄은 몰랐는데 이건 내 생각이 없었는데 위쪽에서 좀 노다니다 보면은 이제 간혹 보이는 이제 노른자 땅 야 이런 땅 그래 이런 땅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런 땅이 딱 오면은 아니 뭐 또 얼마나 되겠다고 또 저기와 미쳤나봐 얘네들이 드디어 물려보내주고 이거랑 같이 나도 올라가야겠다 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지져주고 지져주고잉 좋았다잉 20개짜리로 20개 모아서 진짜 한번 해볼까 강화를 저거 저거 막 이상한 뿔달림고 그러다가 이거 화가나서 안되겠네 이거 훈출심 내줘야된데 이거 얘네 이거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너무 바주니 걸은거 아니야 20개 모았네 한번 봐볼까 뭐가 바뀐나 아니야 좀 더 좀 더 캐 내가 보기엔 이게 맞다 좀 이따 가서 가면 되잖아 굳이 굳이 지금 강화해야 될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이따 강화해도 되지않나 근데 이게 노른자 땅이고 뭐고 이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거 보니까 이거 노른자 땅이고 뭐고 야 사실 노른자 땅이 진짜 노른자가 아니었나 아 진짜 없네 일단 올라가야겠다 이제 한번 올라갑시다잉 여기서 확실히 더 빨라지는거 같다 아닌가 안돼 막아야돼 시발 일단 강화를 좀 조지고 오 오오 야 뭐야 아니 뭐람 이게 야 야 야 이건 좀 기가 막히는데 야 새로운게 또 왔는데 야 피쳐주는거 없으면 이거 큰일나겠는데 이거 피쳐주는거 없으면 제일 일나겠는데 근데 없지않았어 피쳐주는거 없는데 돈이 좀 많네 근데 결국 나르는건 다섯개씩이란 말이죠 뭐 여섯개일지도 이렇게 되면 야 피쳐주는게 없으면 이번에 오는 괴물들이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올라가야겠네 이거 휴우 야 빠르다 빨라 야 확실히 좋긴하다 이거 양쪽으로 쏘는거 질이네 근데 뭐 하나는 자동일수도 없는거야 이거 굳이 내가 양쪽으로 이 거울 못하듯이 이렇게 조종해야돼 이거를 굳이 이게 둘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없는거야 몇개냐 여섯개 스무개 딱 되네 드릴이나 이런거 한번 강화해볼까 음 부스터 이런거 근데 굳이 부스터 필요할까 이 중앙에 있는 이게 있는데 그냥 짐만 좀 들 수 있는 그것만 좀 강화하면 되지않을까 올라가 봅시다 한번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진짜 이번에 보스몹이 나올거 같다 이 말이죠 덕케이전이 좀 올라가야될거 같긴하네요 안 올라가면 일단 제 집에 안위가 좀 없어질거 같긴하네 일단 올라가 봅시다 온다 야 이거 잠옷도 혹시 다 같이 나오니? 스읍 아니 뭐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 새끼 ㅅㅂ 밀고 어떡하라고 이거 이 개새끼들 이거 이거 너무 가불기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한게임 데모 로맨틱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하게 될수도 있고 안하면 안할수도 있을거 같네요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